네, 서울스카이입니다. 저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네, 날씨 좋으면 인천, 성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아, 오늘 잘 봐야 될 텐데. 오늘 서울스카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도전! 서울스카이 올라가기 전에 롯데마트에서 망원경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아, 망원경 여기 있네. 어, 빨간색깎아? 역시 남자는 파란색. 전망대 입구 나왔습니다. 일로 가면 서울스카이 입구가 나와요. 미안, 미안, 미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이거 망원경 사온다. 이게 뭔데, 이게? 2,000원짜리. 2,000원행복 가성비. 아니, 가서. 아니, 또 늦었으니까 빨리 마이크.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콜. 와, 대박. 오! 야, 왜요? 일로 와봐. 벌써 진짜 기대된다. 초판에서 너랑 다리겠냐고. 아니, 봐봐. 사람 너무 많아. 오, 어떡해? 날씨 좋아야 되는데. 가봤어? 응, 미리 봐봤지. 알고 봐봐. 보고 있어? 촌놈 피지지 마. 아이고, 우리 양탄자 같아. 오, 알지. 70층이었어. 야, 엄청 빠른데? 야, 벌써 80층이야. 아, 좋아. 아이고, 봐봐. 오, 오, 오. 28층에 도착합니다. 와, 대박.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집들 저렇게 작은 거 봐봐. 좀 레고 같아. 애들이 다. 진짜 너무나 봐. 야. 야, 여기 와봐. 여기로, 여기로. 어, 씨, 대박.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야, 지릴 거야, 너. 야, 여기 죽이네. 저기, 잠깐만. 저기에 남산타운가? 저거? 어, 남산타운에. 저기 롯데월드 바로 밑에 있어. 아, 롯데월드 하고 싶다, 갑자기. 스카이다이빙 없나요, 스카이다이빙? 그래서 내가 밀어줄까, 그냥? 위쪽에 좋은 거 있다니. 그걸로 걸어가자. 위에? 야, 이거 좋은 거 있는데 괜히 이거 사왔어. 야, 대박. 대박, 더 크게 보여. 남산타운 거의 코앞에 있는데? 야, 진짜 이거 이러다 북한 보이겠다. 저게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데? 아까, 아까 본 거? 야, 서울역이 저쪽이다. 저거 너희 집 아니야? 너희 집. 거의 지하가 너희 집이라는 생각인데. 좋은 거다 진짜. 구태의 사단 이쪽이에요. 구태의 사단이. 보여? 야, 구태의 사단은 좀 낮아서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야, 저쪽이 남한산성이래. 남한산성 보여? 어, 저기 손독, 손독같이 생긴 거. 눈복구? 14km? 야, 마음이 14km까지 못 보는 거 같은데? 이거 무역센터가 어디야? 야, 저기 코엑스 보이잖아, 코엑스. 아, 코엑스가 무역센터야? 아, 보인다 보인다. 야, 눈으로서 보이는구나. 그 다음 세종문화의관. 세종문화의관? 세종문화의관? 보여? 세종문화의관 보여? 여기 나이 좋을 때 보면 진짜 보일 거 같아. 야, 그래서 어디까지 보인다는 건데? 세종문화의관. 한글자막 by 한효정